오늘도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 단계로 강화가 됐는데요. 한낮에는 더 더워지면서 서울이 35도, 대구 역시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부터 밤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제주와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5도, 대구는 27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5도, 원주 35도, 대구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작전기상은 양호하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